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블 널 더블 널 더블 널 더블 널 on my yeezys 그 순간 you know that it's gg 리더로서의 책임 CB9700이 굳이 꼭 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아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 내 위치는 훨씬 높아 아니 난 이해가 안돼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그냥 앉아있고만 하니 하고싶다는 말도 하지마 말로만 하는 바보야 나중에 꼭 한다고 하다가 결국 벼락치기 하지 Like my 8 Stop procrastinating Yeah 바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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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termined to do it like 바비용 인생이라는 길을 걷기 때문에 신발 끈을 두벗고 묶어줘 우리 아빠도 말했잖아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 Like I'm crazy I do it just do it nonstop I fight for my ninjas 더블 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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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밤새도 섬세한 곡 퀄리티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 두 번 먹고 왜 첩첩 힘쩐지는 난에게로 미스텔 리스 너들이 후리 부지런하면 대단한 애기로 너는 쌀 때 달려왔던 그대로 재정비 후 다시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신발 끈을 매줘 더블 나 에이 더블 나 에이 더블 나 에이 더블 나 더블 나 따라올 사람들 따라와 따라와 더블 나 에이 더블 나 에이 더블 나 더블 나 따라올 사람들 따라와 따라와 더블 나 더블 나 두 배로 더블 나 묶어 매우 급하고 다급해 더 더블 나 나에게 더 급해 내겐 제일 중요 이 주마다 매일 스텝을 꾸준없이 내는 지금 허슬하고 허슬이 가능하냐 물어 근데 우린 말이야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 시간 빙게 대고 싶은 우리 앞에 무릎 꿇어 쌓여가는 저 건물에 많은 경험치가 쌓였으라는 거와 중요 술 한 적 한 번 없어 아슬아슬했던 마감 시간에도 가사 부터 누군까지 다시 확인 절 제발 봉 굳이 두 번 세 번 해야 할 필요 없는 것들 왜 안 해 내가 설명 중인 되자 두 번 세 번 말해야지 안 해 말해야 하는 둥만한 둥하는 애들에게 나도 굳이 설명 따위 안 해 내 신발견이 풀리길 바란다면 절대 안 풀려 난 더블 나 내가 한 일에 모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다가와 내가 할 일에 대강이라는 단어는 무책임한 것 같아 귀찮다고 하는 머림 돌이킬 수 없고 더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걸 겪어봐 잘 알아 더블 나 더블 나 더블 나 따라올 사람들 따라와 따라와 더블 나 더블 나 더블 나 더블 나 더블 나 따라올 사람들 따라와 따라와 음 아멘